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에서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언론 복지부는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모두를 위한 베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매년 김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면서 정보 접근성에 신경을 써온 가운데 올해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지리드 형태의 보고서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건강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입법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록한 경기도장애인복지가이드북 똑똑 누림을 발간했습니다. 새롭게 발간한 똑똑 누림은 생애 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와 경기도장애인복지서비스, 시군별 자체복지서비스 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똑똑 누림에는 용어프리를 맨 앞장에 담아 가이드북에 이해를 도왔고, 부록에는 시군장애인부서 연락처를 수록해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똑똑 누림은 도내 31개 시군장애인담당부서와 장애인유관기관에 배부됐으며 누림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4년도부터 새롭게 활용할 공식 영문표기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장총은 공동대표단 회의를 거쳐 공식 영문표기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K-O-D-A-F, 코다프에서 K-O-F-D-O, 코프도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장총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에 변경된 영문명을 표기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돌봄에 관한 과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큼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 현실화가 되려면 이제 1년 남짓 남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어 진정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과제가 돌봄의 문제입니다.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달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서 어르신들을 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하는 바램뿐일 것입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호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허화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사람은 인력을 두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우리는 그 감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을 내보내갖고 그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권태협 회장은 이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업무 기능 분리, 고시 제49조 월 기준 근무 시간 폐지, 수급자 본인 부담금 50% 감면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무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총 6명의 복지계 종사자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1천만 노인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 개선을 위해서 저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오늘 주시는 건설적인 대안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토론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훌쩍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외에도 노인 인구에 대한 돌봄 대책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장기요양 다시!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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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시간이 한 달 기준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별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점 돌봄군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 6만 명이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시간을 2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건강상태를 비롯해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천여 명에서 2천4백여 명 늘렸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대리 신청자 범위에 기존 친족과 이웃 등 이해관계인 외에도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포함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1만 3천 원 오릅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체 증가분인 19만 6천 원보다 많은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됩니다.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 가구 원수별로 16만 4천 원에서 62만 6천 원이었던 것이 17만 8천 원에서 64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도 초등학생은 46만 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만 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릅니다. 이 밖에도 다인,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와 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달부터는 장애인연금도 인상됐습니다.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2만 1,630원 오른 42만 4,810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난 2010년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합니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3.6%를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이 됐습니다. 또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월 최대 부가급여는 9만 원으로 11년 만에 1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 4,810원까지 받게 된 겁니다. 소득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데,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8만 원 오른 130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오른 208만 원입니다. 1월부터 2월은 한겨울 추위가 더욱 자주 찾아오곤 하는데요. 장기간 한파가 이어지면 각종 사고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한파의 어려움을 겪을 시민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립 쪽방상담소에서는 혹한기인 1월부터 2월 말까지 동네 목욕탕을 섭외해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밤추위 대피소를 운영합니다. 시는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게 오는 3월 15일까지 한파 종합대책을 가동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당 5만 원씩 월동 대책비를 지급하고 한파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과 협력해 취약계층에게 겨울이불 등 방안용품과 생필품, 난방용품 등을 함께 지원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관광지라 하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할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다음 달 29일까지 2024 무장해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무장해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재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강릉시를 선정한 이후 올해 두 번째 대상지를 새롭게 선정합니다. 이번 공모로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6년까지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권역 내 관광 기반 시설 개선, 무장해 여행 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모에 관한 내용은 문체부와 한국관광산업포털 관광공사 열린관광 무장해 관광정보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분야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이 상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쓴 시민과 단체에 주는 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자 및 단체 2개 분야로 나눠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후보 자격 요건은 서울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복지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또는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고자 사회복지시설의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신건강 역량 강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1급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월 10만 원,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자격증 취득 후 정신건강 사업을 전담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은 100개에 달하지만 복지관 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는 8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자치고별 1명씩 25개 종합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5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과정에 정신건강 분야 기본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도 강화합니다. 새해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는 시간,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신년 할애회가 진행되는데요. 그들의 힘찬 시작에 정운성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5일 양주시 다울림센터 희망큰홀에서는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간 사회복지인의 신년 할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 100여 명과 시 관계자,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새해 인사와 다짐이 자리였습니다. 다울림센터 희망큰홀을 가득 메운 사회복지인들, 그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빛을 바라며 나눔의 기쁨으로 현장을 누비게 됩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각 분야별 사회복지인들은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경제가 어려워진 2024년은 더욱 바쁘게 활동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이기보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에 손을 내밀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며 헌신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2024년을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실무자들이 충북 청주에 모였습니다. 전국 시공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가 그 시작을 알린 건데요. 정훈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 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공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가 임시총회를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사무장협의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이번 임시총회와 회장 추대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추진해온 노력의 성과입니다. 전국 협의회는 지방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실무자 모임으로 시공구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 등 지방장애인체육회 발전의 공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초대 회장으로 경기도 사무국장협의회 회장인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 김홍수 사무국장이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은 실은 체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중간에 있는 그런 체육입니다. 체육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아주 답답하고 풀어주지 않는, 그래서 저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복지법과 좀 구별해서 장애인체육이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후험의 제한점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바꿔나고 싶은 우리 전국 153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대한장애인체육과 또 관계기관에 있는 행정기관과 소통해서 그렇게 바꿔가고 싶습니다. 전국 153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소통하며 지방장애인의 체육발전을 위한 원활한 업무 교류,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변화로 장애인 체육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남 여수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이곳이 지난 2021년에 폐교했던 학교라는 건데요. 날씨나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넓은 공간에서 마음 편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의 재탄생. 황영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폐교되었던 여수시 화양면에 위치한 나진초등학교 용창분교가 이번 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만편한 놀이터는 롯데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사회공원 사업으로 이번 27호점은 전국 최초 실내 놀이터로 조성됐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은 뒤 시설을 개방할 계획이며 여수시에 거주하는 12개월 유하부터 미치학 아동들이 계절과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내 놀이터는 학습 프로그램, 센서 놀이터가 있는 놀이큐브존, 플레이하우스가 있는 영유아존, 클라이밍, 볼풀 등이 있는 키즈존으로 구성돼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어 지역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만원 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라남도는 청년과 신웅 부부를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단돈 만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전남도는 청년층의 지역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만원주택이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시군에 지원되며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단돈 만원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청년에게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화순군에서 처음 시작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달 전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가 전남도의회를 통과하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나주시 영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청년들과 면담을 갖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한 해에 100여 가구씩 차례대로 1,000 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며 청년이 선호하는 설계를 도입해 만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지만 사실 노년이 길어진 만큼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환경도 보장돼야 할 텐데요. 보건복지부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고령자 친화기업을 공모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억 원의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젊음이라는 신체적 나이를 떠나 청년에게는 없는 연륜과 경륜 인생 선배만이 가진 값진 경험과 능력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이 보장되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노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실천이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